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오늘날! 오늘 저희가 오케이 일을 하는 날이죠? 아니요 하고 싶은 걸 엄마 아빠가 들어준 날입니다 뭐든지 엄마 아빠가 오케이 일을 하는 날이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깍끼야 처음으로 뭘 원하시죠? 저번에 카드 놓였을 때 또 카드 살 거예요 오늘 저는 땅땅을 산낙과 버템을 먹어요 호나 산낙과 누리하는 걸 다 구해요 아빠 용돈 많이 모아놨어요? 네 오늘 어린이 날이니까 아빠가 사주는 날이잖아요 돈은 어블링이 다 갖고 있잖아요? 아니죠 오늘은 아빠가 사는 날이잖아요 아빠 빨리 껴안아 주자 우리 아빠 사랑을 담아서 내가 선배예요 좋죠 오랜만에 우리 플렉스 하죠 가자 어 어 고마워 여기에서 어 어 어 이 부분이 응 이거 쿠션 닭이 해야 돼 쿠션 이것도 까지네 어 쿠션 닭이 하고 응 이거 이거 두 손에서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돼요 출발하시죠 아니에요 어 시윤이 안 살 거야 응 진짜 안 살 거야 살 거야 근데 또 아니에요 요새 시윤이 단골만디가 아니에요 출근하면 아니요 병 걸렸어요 요새 오늘 근데 패션이 왜 이런 건가요 겨울인가요 아 네 오늘 오케이 하는 날이라서 다 하셨나봐요 하고 싶은 거 아 오케이 오케이 김오케이의 가방 좀 넣어주세요 셋 다 잘 갔다 오세요 네 잘 엄마는요 갈게요 자 오늘 오케이 데이라 차 타고 어디 가고 있죠 스파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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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뭐 살 거예요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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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카드놀이 저번에 그 카드놀이 했을 때 그 카드 샀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저번에 못했던 그 센 걸 못 뽑았거든요 저는 어제 탐날때 못 산거잖아요 뭐해요 앗 땃단은 뭐 산다고요 상당할까 상당할까 네 손은 괜찮아요 네 어휴 다쳤어요 어휴 다쳤어요 어휴 다쳤어요 아폭겠다 음 어린이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낼이니까 아 아 잘하라 새들아 푸른 하늘은 밝렬한 햄물아 푸른 걸 파는 오 얼음 푸른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가 쓰네요 잘하면 나랑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손잡게 오름 푸른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잘했어요 잘했어요 기다려줘 손이니까 많이 켜야 돼 가시죠 안녕 네 어떤거야? 이거야? 콜라 해야지 그러면 이것저것 뭐야? 콜라봐 이거야? 이게 내 옆에 좋은거 나온다 이거 뵐거야? 이거 맘에 들어? 우와 아빠 괜찮겠어요 가격이? 괜찮겠냐구요 아빠 계산하러 가시죠 깨끼부터 깜짝이야 깜짝 장난이야 제발 부추 얘가 나왔으면 좋아요 꼭 그래요? 얘가 진짜 센 부추에요 그러면 그냥 한 개만 봤지 않을 것 같아요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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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윤이거네 시윤이건 Councillor 엄청 큰데요? 예전부터 시윤이가 갖고 싶어 했던거에요 아 진짜입니까? 지윤이께 실속이라면 시윤이거는 덩치인가요? 오 열렸어 시윤아 자 이걸 빼고 박스 나빠주시고 우와 엄청 많네요 이거 뭐야 아저클린들이 있어 그러게 열쇠도 있고 다음엔 뭐 할거에요? 어블링도 오늘 소원이 있나요? 네 저는 저희가 좋아하는 데 가서 맛있는 고기를 먹는거에요 고기요? 네 사주실건가요?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제가 또 내놔요? 그렇죠 생각좀 해볼게요 우리 아빠가 사주시니까 아빠한테 잘 먹겠습니다 하자 요리해요 아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리해요 요리하고 잘 먹었다 맛있어? 음 음 음 엄청 잘 먹네 음 누구 주라고? 아빠 아빠죠? 아빠 고생하니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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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키야 밥 다 먹었는데 이번 소원은 또 뭔가요? 엄마집에서 노는거요 아 그래요? 네 네 오케이 에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린이날이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용돈 주신대요 자 이건 이지훈이 네 이시훈 시윤이 뭐하고싶어요? 어 한바두고 뭐 휙 한바두고 휙 그거 할거에요 아빠하고? 응 오케이 그럼 아빠 시윤이 잡을게 응 준비 출발 마지막 Neighbor deer 어 아빠 두다리 떨어졌어요 왜 이제 하ая까 죄송한데 한번 아 아 아 말이야 거면 안 돼 일주일 overwhelming 일주일 1분간 1분간 야, 또 이 길어. 어, 여기다!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어? 어? 어디 갔지? 흥룡이다! 흥룡이다! 흥룡이 이제 잘 왔네! 미친같이!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 빨리 왔어! 빨리 왔어, 빨리 왔어! 아! 왔다! 멈춰야겠다! 으악! 으악! 하나, 둘!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여기 아까 잘 됐는데, 할미가? 하나, 둘! 으악! 야, 할인한다, 할인다! 저만 찍어서 해야 되는 거, 지우아! 아니, 가까이에서!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냐하면! 부딪혀줘야 돼! 이제! 먼저, 지금은 지우아야 돼! 부딪혀야 돼, 일단! 아, 부딪히는 거야? 으악! 으악!! 다시, 다시! 들어가야 돼, 잘 들어가야 돼! 좀 멀리서 있자! 도착아 봐 잘 들어갔다 고맙습니다 바탕 삼아 먹고 할까? 안 봐도 저희가 대신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가 또 때렸지 다시 한 번 언니가 또 센나 언니 언니 방년 터지네 котором 때렸다고? 이제 집에 왔는데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엄마 아저씨 크림 먹고 싶어요 갑자기요? 네 맛있으면 그럼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오케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깨깨 왜 이렇게 잘하죠? 근데 깨깨 겨울인가요? 추워요? 출면 잠바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케이데이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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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왔어요? 여기 놀려왔어요 아 눈이 터서 놀고 싶어서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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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먹으러 출발 그래 그늘에 서셨다가자 덥다 여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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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놀란 걸어 보고 싶어 수琴 거야 지금? 나는 베이콧 다 보이지 야 어?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빵집가서 빵 사고 올게요 빵 사고 나왔습니다 예쁜 거 있어서 지은이가 사달라고 해서 하나씩 사줬어요 걸어보세요 맛있게 잘 쓰고 다니고 이제 밥 먹고 일을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는 건가 지금 이 생각은 안 돼요 이 생각은 안 돼 이 생각은 왜 이렇게 네 근데 꼬꼬아 꼬마제 아이디 어디갔어요? 어? 아빠다 아빠 아빠 오케이 근데 끝난거 아닌데 왜 누워계세요? 콩 칠 콩 구독 독새매기 한국 구독 구독 독새매기 한국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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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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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